Q. 쟤 다일반 크립입니다 다리우스냐 잭스냐 Q. 박한임도의 아 이건 잭장군 무조건 해야겠는데? 아 뭔가 다리우스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봉풀주 조이 서포터가 빙결 강화 진을 나무라는 모습 참 아름답네요 빙결에 공격력 개수가 있어 아 진짜? 오 그렇네 처음 알았으면 진짜 아니 야 뭐야 여기 개수가 있어 체력, 주문력, 공격력 전문직 맞네 어? 어? ㅎㅎㅎㅎ 전문직 맞네 크크 야자안 내가 돌아와 공격 준비 완료 니코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좀 귀엽다 근데 짜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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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네인가? 뭐? 아씨 몰랐어 잠깐만 쇠야돼 아니 아 이거 말이 되냐? 아씨 아 진짜 아니 이거 이기려면 헤르메스 있어야 되는데 12분까지 헤르메스가 없는 이 슬픔 이거 어떡하지 진짜? 안녕하세요 니코는 이를 조심하세요 속박이 있거든요 어... 나 봤어 얘임 아 얘인가? 야 뭐야 야 님들 챔피언만 조준 쓰면 구분이 되는데? 아 오우씨 니코 대사 열받는데? 어? 어 집 안 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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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코 누군임? 아니 우리가 이겠는데? 야 아 아 아 야 근데 니코 궁 벌써 돌아? 뭐야? 픽 픽 픽 픽 픽 픽 스폰 넣었어? 좋습니다 뭐야 그걸 챙겼어? 어! 카직스가 먹었으면 그거 저거 내 건데 아예 클라 일로 와 이 녀석아 어? 11분 참았다? 리코 어때요? 저도 다음판 하려고요 좀 쉬었다 돌려야겠네요 나오나 이거? 이거 안 나오는데? 아 나온다 나온다 다 팔면 나온다 아 조란 방패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쓰다 버리는 거예요 물건이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공속이 그 고유의 그게 그건가 본데? 모습을 드러내!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삼자 너 안갈꺼잖아... 뭐야 가네 근데 니코 그 궁의 실드는 안 없어졌죠 님들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인 아니 뭐야 님들 이거 어떻게 된 거인 분실이 집 가는 모션이 있다고요?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그야말로 개꿀덱 욕하네 야야야야 얘들아 미니언을 세 뭐야 여기 있었어 나 땅알았어 니코 카운터는 무관심일 야 여기 뭐가 이상한게 온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놈 참 표독스럽게도 생겼구나 어? 이 심술이 잔뜩 났어 어라? 잠깐만 방심을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임 어라? 잠깐 이 미니언 좀 수상한데? 아닌가? 잠깐만 말려들고 있어 진짜 개수, 개수상한게 와버리 아니 미치겠네 저거 챔프 이거는 디텔이 낫지 않을까? 아 미리 갈까? 아 잠깐 니코땜에 판단이 안돼 미치겠어 레드를 먹을까? 이거야 대박 이상한 걸로 변신하다가 임자 만났제 걔는 나처럼 대화로 안해 이 녀석아 하하하하 아아 일로 아 개소낸데? 아잠깐만 너 어지럽네 이거? 너 궁있냐? 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민뜻 턴! 다 뭐야 어딨어? 잠깐만 우측이야 기회 높아요? 그렇지 해체~~ 어어어어어 아.. 리커때문에 사이드갈께 몰라 가야돼 이거 어 이런식으로 아프지 여름에 없나? 뭐야 이건 찐이잖아 이리와 맹과 이리와 이 자식아 좋네 열 받네 공포 범위 안 줘 버리기 머리 깨 버리기 미코의 변신이 어느순간부터 멈췄음 가버렷 응? 알았어 가라 어 야 잠깐만 야야야 궁 피해야돼 궁 랭 흐 흐흑 흐 하 하하 도라 자 들어가자 연레 한번 놔줘주고 도라 직원? 오케이 어 누구 주지? 니코한테 못 주나? 직수한테 한 표 멍 레넥톤 이 녀석 집공의 점화 진검승부 가자는 거구나 에잉? 뭐 그거 뭐야? 1렙 2라고? 아니 이렇게 호전적인 레넥톤이? 안 빼? 1렙? 안 빼냐고 풀 써 그래 잘했어 나 드리블 가능해 사일런스 먼저 사일런스 먼저 끝 다무라 하나 아 이게 절정이 안 나오네 다무라 하지 말걸 조그무라 할걸 안 보이거든 이 녀석아 안 보이거든 이 녀석아 뭐야? 너 내 빅팬이었잖아 아니 어떻게 악어를 골라 얘 슬로건 뭐야 이 세상 모든 악어가 멸종할 때까지 그래 일을 그렇게 바로바로 쓰란 말이야 고식 부리지 말고 근데 잘하면 솔킬 당할 수도 있겠는데 나? 풀 쓰게? 안 되는 거 알잖아 안되는 건 알잖아 이 녀석아 — 이게 죽어 해야되는 자리야 엔티 사일 어떤데에에에에에엥 너 이거 끊으면 살해당한다? 아 잠깐만 크라이켄 안나오잖아 야 그냥 살해당하자 여기서 레넥토 무조건 프리징 때리거든요?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냐 바로 바텀 달려버리기 근데 뭔가 들을거 같죠? 다시 탑으로 야 여기 말고 밑에를 봐주는거 어때? 얘 이미 너덜너덜해 어? 나이스 찌찌뽕 미니언 태워버리기 어떤데? 미니언 태워버리기 어떤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 산홀까지 다 태워버리기 바텀 죽을거 같더라 아니 이거 미드 정글을 타본거 진짜 개발덜 야 바텀 15초만 참아봐 다 졌겠는데? 다음 죽었구나 잠깐만 잠깐만 나 변신 시간 다 졌습니다 아 나노구빙 좀만 잘했으면 살았다 진짜 아 근데 백수 반응 진짜 빨랐다 근데 누구한테 들어갔지? 네넥턴한테 들어갔구나 자 우리 다시 찐득한 승부 들어가자 빨리 전령을 쳐줄래? 그래야 내가 이거 잡거든 얘 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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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렵 두렵 하하하하하하 칼사노플 이러면 싸일이 아마 올거거든요? 아니 너무 재밌는데 애들 드리블 치는거? 이게 들었다 놨다지 어? 그냥 버스트하자 그냥 버스트하자 어? 어? 아 잠깐 레넥 자발 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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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방금 W 눌러서 어시 3개 먹는거 어땠어요? 어? 별로였어요 그렇구나 아 뭐야 아 이게 스턴이 왜 들어와 아이씨 아님 오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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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이 야 살짝 사고 날 수도 있는 자 깨 깨 깨 소관석인데 띠이 맞죠? 캐릭 그래도 백스 잘한다 아 다이아 킨 에스 플러스 다이아스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캐릭 캐릭 캐릭